드디어 보고있죠 피드플리의 목소리 모리세 아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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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導 마모 하導 아모 아모 땡큐 아 정말 파워풀한 단장국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눈과 귀를 즐거운 게임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피드플리의, 모리세 아모 땡큐 땡큐 아시아 최고 악협페라 팀입니다. 싱가포르의 마이카페라 마이카페라 오로지 사람의 목소리에서 날 수 있는 천상의 목소리 싱가포르에서 마이카페라입니다. 여러분 소리질러 싱가포르 감사합니다. 이스트라이트 혼방의 불빛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하이틴 밴드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. 더 이스트라이트 너무 귀여운데 무대 열람 앞에 너무 부러워다워요. 부러워답습니다. 더 이스트라이트 혼방의 불빛 동쪽 군빛 더 이스트라이트 그 다음은 한국의 힙합 장성 우리가 너무 나이 럭 이스트라이트 이럭 이스트라이트 이럭 이스트라이트 이스트라이트 여러분 어서와주세요! 여러분 어서와주세요! 여러분 어서와주세요! 앞으로도 멋있는 똥음TV에 계시길 바랍니다. 네! 지금까지 엑소였고요. 오늘 이 2018 아시아 송페스터벌을 함께 믿는 전세계 최고의 수업분들과 함께했습니다. 여러분 마지막으로 쏘리지요! 여러분 2018 아시아 송페스터벌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 여러분 감사합니다!